시리즈 무리였던 반지의 비밀일기가 이번 극장판으로 찾아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반지의 비밀일기 극장판 많이 사용해주세요. 안녕! 네 이번 반지 극장판은 부정과 사랑과 모험과 수리와 모든 것과 담겨있는 정말 재밌는 극장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지와 친구들의 정말 스펙터풀하고 어메이징하고 환상적인 출구의 모험이 극장판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팬들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시리 인시미입니다. 반지의 비밀일기과 극장판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눈물이 되시죠? 극장의 맛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비밀일기 화이팅! 시리시리 인시미 응원해주세요. 반지의 비밀일기! 시상 극장에서 만나! 깨핫! 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거지!